이혼한 뒤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출국금지나 면허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요. 이 절차를 지원해야 할 당국자들이 제때 신청을 하지 않아 이들 부모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입니다. 새로운 정책이라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건데 애써 마련한 제도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광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6년 전 전남편과 이혼하고 당시 3살이었던 아들을 혼자 키운 효원 씨. 모자를 가장 힘들게 한 건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저는 뭐 사고 싶은 거나 그런 거는 많이 요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전 엄마가 힘들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고. 전남편이 주지 않은 양육비만 지금까지 5,600만 원대에 이르는데 외국으로 나가서 아예 양육비를 주지 않은 기간도 길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안 나왔을 때 그냥 좀 힘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길었었어요. 한 7, 8년을 외국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출국금지 등 제재 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키원 씨도 2년여의 절차를 밟아 전남편에 대한 감치와 출국금지 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문제는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 9월 출국금지 조치가 끝나는 날짜에 맞춰 연장 신청을 하려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겁니다. 출국금지를 연장하려면 행정 절차에만 37일이 걸립니다. 늦어도 8월 초에는 신청이 이뤄졌어야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희원 씨가 신청 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두 달이 지난 8월 중순이 되어서야 공식 절차를 밟았고 기한을 넘긴 탓에 비양육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가 풀려버린 겁니다. 양육비를 안 준 부모가 언제라도 다시 출국해버릴 길을 열어준 건데 당국자들은 가이드라인만 탓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측은 이행원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시점을 미리 공지하지 못했다면서 처음 해보는 정책이다 보니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김 씨가 전 배우자의 출국금지를 신청하려면 다시 감치 명령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 양육비 이행이 되지 않으면 감치 명령 없이도 출국금지 등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렵게 절차를 밟아 출국금지 명령까지 받고도 부처와 기관의 안일함 때문에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